작곡가의 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고현인 선생의 부인이신 김미동여서 함께 두 분이 자리하시겠습니다. 자 이제 10회 규인과 여제 영예 대상이 발표되겠습니다. 참가 번호 1번 디마시레 이 말씀에 축하합니다. 자 그러면 금상부터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가 번호 2번 기지배들이 차지를 했습니다. 김민정 교사님 어서 오시죠. 네 먼저 금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10회 견인과 여제 영예 금상 참가 번호 2번 기지배들에게 일제에 전합니다. 고현인 선생의 부인이신 김민정 교사께서 프로필을 전달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여러분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가스 인정서 함께 가스 인정서 받아주시기 바라구요. 상금도 아울러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상금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는 분이요. 꽃다발 함께 받아주십시오. 한 사람이 하나씩 받으면 충분할 겁니다. 축하하구요. 자 이제 디마시대 영예의 견인과 여제 10회의 휴인공들입니다.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자리지십시오. 자 이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께서 이제 제10회 견인과 여제 영예의 대상 디마시대에게 먼저 트로피를 전하겠습니다. 제10회 견인과 여제 영예의 대상 디마시대 축하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를 담아주십시오. 네 그리고 200만원의 상금도 아울러 함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수 인정서가 이제 디마시대의 멤버 세 사람에게 공이 전달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가수가 됐습니다. 축하하구요. 자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의 마음이 담긴 꽃다발도 함께 받아주기 바랍니다. 네 축하합니다. 디마시대의 우리 객석을 향해서 좀 서주시기 바라구요. 아유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때요 지금요? 어 아직 느끼지가 않고 굉장히 열떨떨한데요.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무대에서 울었어요. 마지막에 엔딩을 하면서 사랑해요 엄마 하면서 제가 울어가지고 지금 다 울었습니다. 특별히 오늘 정말 축하받고 싶은 분이 생각이 난다면 엄마 아닐까요? 당연히 엄마 아빠를 그렇군요. 가족들 어디 계세요? 가족사요.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군요.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 보니까 다 계시겠죠?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여러분 우리 디마시대뿐만 아니고 여기 기집애들 그리고 모든 우리 다섯 팀과 뒤에 있는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은 다 승자분들입니다.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자 이렇게 삼기했던 열 번째 기회입니다. 이제 마칠 시간이 되겠습니다. 네 다음 해에 또 대중가요 발전을 위해서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참가자 전 언니와 함께 럭키 부산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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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